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손들고 주님의 의음서를 구하리 손에 쥐 모든 것 내려놓고 잠잠히 잠잠히 주님 말씀해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 올리하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의음서를 구하리 나의 모든 사람 내려놓고 두 손들고 주님의 의음서를 구하리 손에 쥐 모든 것 내려놓고 상잠히 잠잠히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 올리하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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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